조선왕주 수도인 한양을 지키기 위해 18세기 완성된 성곽인 한양도성, 북한상성, 탄충대성이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까지는 등재 신청 후보와 대상청 대상 선정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 등재 대상이 되면 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후 1년간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거친 후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및 경기문화재단은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학술연구와 통합관리체계를 갖춰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